도움이 필요한 스승인분 계신다면 머리에 루프게 액수 안 계신다면 출발하기 전에 스트레칭 한 번씩만 더 해볼게요. 손목은 탈탈 떨어지시고요. 어깨는 빙글빙글. 가장 중요한 호흡도 상태로 빙글빙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기지겹을 쭉쭉 펴주세요. 기지겹을 쭉쭉 펴주시기 바랍니다. 잠시 후 에바랜드 정상 56m, 갤네라파트 20층 높이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주시고요. 성공적으로 응원하신 스승인분 아무도 안 계신다면 앞에 인수자빈을 꽉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. 배팅시피스 우승 열차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. 티어 이렇게 착킹, 굿. 스타트. 올라갑니다. 에바랜드의 정상 56m에 이어야 돼요. 올라가는 속도에 놀라지 말아요.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라요. 화이팅, 점프. 화이팅, 점프.